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지구과학 박선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뭐 지구과학 2학생도 항상 격하게 아낀다는 얘기하는데 오늘 더운 날씨에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은 토닥토닥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시험 문제가 선생님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난이도가 많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나왔고 모의평가답게 좀 나온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선생님은 괜찮다고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찍는 이 시점 여러분들이 시험 본 날 저녁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정답률 같은 걸 조금 적어놓긴 했는데 이건 계속 바뀔 거예요 어차피 수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이 채점을 하면서 막 같이 좀 결과를 계속 올리죠. 그러면서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이 수치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려웠는지 어떤 문제가 쉬웠는지는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과학 2 여러분들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 좀 적합한 문제였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아직 등급컷이 나오진 않았지만 등급컷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3월이나 4월 여러분들이 봤던 시험들보다는 당연히 어려워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요. 시험은 범위가 넓어지면 무조건 어려워져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 그동안 꾸준히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이라면 이 정도 시험에서는 아주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거 해설강의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구과학 2는요. 예전보다 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많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해설강의 듣는 학생들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들은 거 아니야 어차피 마음먹고 듣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듣고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채워나가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서는 수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진짜 경기는 이제 시작된 거야.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부터 6월달부터 이 여름을 어떻게 나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보죠. 1번 뭐 쉽습니다. 정답률 92%인 문제인데 심층순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심층순환 거기 보면 전 지구적인 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인데 이 심층순환은요. 상당히 예견이 많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나오기도 하고요. 이 심층순환 관련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요겁니다. 우리가 심층순환 하면은 뭘 갖다 떠올려야 되냐면요. 심층순환 밀도류를 떠올려야 됩니다. 밀도류 밀도류 자 밀도 차이 때문에 해수의 순환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자 밀도는 뭐가 이제 밀도 차이를 갖다 만들어내나요? 밀도 밀도 차이는 뭐가 만들어내나요? 수온 그리고 염분 그리고 수압이 밀도의 차이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알겠죠? 수온, 염분, 수압이 밀도의 차이를 만들어냈는데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수압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져요. 알겠죠? 밀도가 커지는 조건이야 이게. 알겠죠? 이럴수록 밀도가 커진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밀도가 커지는 조건이야 이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심층순환은요. 뭘 얘기하느냐. 이거에 대한 개념을 묻는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심층순환 나와서 얘기한 건데 심층순환은 대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심층순환 자체가 표층순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은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순환이 끊기면 표층순환도 끊겨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표층순환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막 바람이 해수를 미는 거야. 그런데 심층순환은 밀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표층순환의 깊이를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표층순환의 깊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바람이 막 마찰. 바람의 응력이라고 그러죠. 바람의 마찰에 의해서 얘네들이 많이 가봤자 한 200m에서 500m 사이야. 그런데 바다의 평균 깊이는 4km라고요. 3800m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나머지 물들은 거기 고여서 썩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얘네들을 움직여주는 무슨 원동력 같은 게 당연히 있어요. 원동력 같은 게 있다고. 얘네들을 움직여주는 리가 있어. 그런데 그런 애들이 뭐냐. 바로 이 밀도류예요. 그런데 밀도류인데 대체적으로 얘네들이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온이 밀도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줘요. 알겠죠? 대신에 염분도 영향을 주긴 하는데 최근에는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서 염분을 낮춰버려요. 그럼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그럼 심층순환이 방해를 받는 거야. 그런데 심층순환 방해받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처럼 컨베어벨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표층순환도 약해져요. 둘 다 망하는 거야.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표층순환이 약해지면요.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못 올려줘. 그러면 온도 차이가 점점 심해지겠죠. 이걸 다룬 영화가 있잖아. 뭐예요? 투머로. 그래서 북방구에 빙하기가 와요. 갑자기 확 추워져가지고 온도가 떨어져가지고요. 빙하가 만들어지면 가속화된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빙하가 만들어져가지고 얘네들이 북방구를 갖다가 확 덮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보죠. 지문은 쉬워요. 되게 내용은 쉽습니다. 자 기역부터 한번 얘기해. 기역. 기역. A해역에서 침강이 강해지면 이 순환이 약화된다. 자 침강이라는 게 뭐예요?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 침강이라고 부르죠. 해수에 침강이 약해진다. 강해진다. 강해지는데 왜 약해져? 그럴 리가 없지. 침강이 강해지면 얘를 잘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역은 맞아서 틀렸어요? 틀렸어 땡. 그죠? 심층순환이니까. 니은. 이 순환은 열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심층순환뿐만이 아니라 표층순환을 갖다가 같이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되어 있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 사실 여러분들 제목을 내가 심층순환이라고 쓴 이유가 원래는 원래 제목을 해수의 순환이라고 쓰려고 했어요. 해수의 순환. 근데 심층순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싶었어. 선생님. 표층순환은 많이 배웠으니까 심층순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쓴 건데. 하여튼 잘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디귿. 이 순환의 변화는 지구기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 순환의 변화가 생기면요. 지구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이 순환 때문에 특히 북대서양 쪽에 있는 나라들,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해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순환에 문제가 생겨버리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 추워질 거예요. 거기가. 왜? 열을 못 올려주니까 난류가 탁 치고 올라가. 멕시코 말류가 확 치고 올라가가지고 영국 같은 나라는 온도가 되게 높은 편이거든.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후에 지배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해수는 당연히 기후에 영향을 줘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양성 기후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대륙성 기후, 대륙에 영향을 줄 때. 해양성 기후, 해양에 영향을 줄 때. 바다의 해류의 흐름이 이런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게 바뀌면 기후가 바뀝니다.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수의 순환이 바뀌어가지고요. 빙하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연거 드라이아스계로 배웠을 거예요. 그 배운 내용들 확인해보세요. 알겠죠? 실제로 과거에 해류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예측이 아니라 추측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문제.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거는 현재 선생님이 시각 뽑아온 건데 100%예요. 다 맞췄어요. 아이들이. 이 문제는 쉬운 문제라는 얘기죠. 판의 경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판의 경계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너무나 학생들이 잘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치명적입니다. 아직 채점한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정답률이 100%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떨어질 겁니다. 자, 봅시다. 봅시다. 보면은 판의 경계에 관련된 건데 지금 보면은 이거 다 해령이에요. 해령인데 이 사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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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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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 뭐야, 이거? 변환단층이에요, 이게. 변환단층. 알겠어요? 변환단층. 변환단층들이 중간에 존재를 하고 얘가 지금 판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판이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A, C 이렇게. 중간에 해령해서 만들어서 벌어지겠죠. 얘가 벌어지고 있겠죠,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도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다 풀었어요, 이것만 알면. 보세요. 기억. A와 B지각은 같은 시기에 형성되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와 B지각이 같은 시기에 형성됐어. 이런 망발이 어딨니. 얘는 해령 여기 있잖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고 얘는 해령 여기 있잖아. 태어난 지 오래된 애잖아요. 기억 맞아요, 틀려요. 기억은 틀렸어. 그래서 기억은 땡. 알겠죠? 틀렸어. 맞을 리가 없잖아. 자, 니은. 퇴적물의 두께는 B가 D보다 두껍다. 만들어진 지 오래될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껍겠죠. 왜? 여러분들 집안에서 집안의 물건들, 그러니까 집안의 사람들이 안 사는 집이라고 생각해봐. 오랫동안 놔두면 먼지 뽀얗게 쌓이잖아요. 오랫동안 놔두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각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어. 오래되면 퇴적물의 두께가 두껍겠죠. 그러니까 멀리 있을수록, 해령에서 멀리 있을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더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퇴적물의 두께는 B가 D보다 당연히 두껍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네. 맞는 얘기 나왔네요. 자, 그럼 디귿 봅시다. 디귿 보면은 C와 D의 이동 방향은 같다. 선생님이 화살표에서 살았죠? 같을 리가 없지. 틀렸어요. 이건 거의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그렇죠? 이거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답도 안 썼네. 1번은 5번이고요. 2번은? 2번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답은. 그렇죠? 모르고 이거 들을 리가 없죠. 자, 그럼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가보면요. 여기 딱 그림 그려놨어요. 퇴적암. 암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암석에 관련된 문제인데. 암석에 관련된 문제 중에 퇴적암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퇴적암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좀 여기가 나오게 돼요. 한번 보죠. 이거는 보기를 직접 보면서 풀어보면 되는데. 정답률이 72%밖에 안 된다는 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암석 공부를 잘 안 한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 석회암은 A와 C를 거쳐서 형성된 암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회암 나왔어요. 석회암 여러분들.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뭐예요? CACO3죠. 그죠? CACO3. 그죠? 석회암 CACO3입니다. 그럼 얘네들 뭐예요? 용해된 물질이 쌓였겠지. 이거 어떻게 돼요? 침전돼서 만들어지잖아. 그치? A와 C의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니죠. 왜? A는 화산세설물이잖아. A와 C를 거치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석회암이 아니라 응회암이 만들어져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내용이에요. 알겠죠? 응회암이 만들어져. 화산세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니까. 기억은 땡. 알겠죠? 땡. 틀렸어. 자, 그럼 니은. 니은 가보죠. 니은. 니은 가보면 퇴적물의 두께는. 아, 미쳤네요. 선생님. 퇴적물이. 니은. C에서는 퇴적물의 공극이 감소하고 밀도가 증가한다. 자, 여러분들 C 보세요. 이 과정이죠? 여기. 공극이 감소하고 밀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죠?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속성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속성작용. 오케이. 속성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 뭐 있어요? 압축작용과 교결작용이 있습니다. 그죠? 압축, 교결. 압축, 교결작용을 받으면서 얘는 퇴적암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것이 속성작용이니까 얘네들이 공극이 줄어들고 그리고 얘네들이 암석이 되니까 점점 단단해진다. 맞죠? 맞았어요? 디귿, 디귿, 디귿 보면요. B와 C를 거쳐 형성된 암석은 구성 입자의 크기에 따라 분류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B와 C를 한번 거쳐볼까요? 자, B, 쇄설물. 자, 쇄설물 나온 순간 끝난 거야, 이건. 여러분들 퇴적암이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뭐 있어요? 쇄설성 퇴적암하고요. 그리고 화학적 유기적 있잖아. 화학적 유기적.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친숙한 게 쇄설성이야.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거. 여감사암, 쉘 이런 애들. 여감사암, 쉘. 응애암도, 얘도 쇄설성 퇴적암이거든요. 응애암 같은 게, 집게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화학적 퇴적암이고 얘하고 얘가 쇄설성 퇴적암이야, 둘 다. 쇄설물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얘네들 뭐 갖다 구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분 기준이에요? 뭘 기준으로 구분해요? 뭘 기준으로 구분해요? 크기 기준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죠? 쇄설물들 크기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귿 당연히 맞는 얘기죠. 여감사암, 쉘 이런 애들 있잖아. 여감사암, 쉘. 알죠? 얘네 친구들 여감, 여감 제일 크고. 여감사암, 쉘 뭐 이런 애들. 응? 역사쉘. 여감사암, 쉘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쇄설성 퇴적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 답을 얘기해 주고 가야죠. 계속 답을 안 얘기해 주려고 그러네. 니은, 니귿 얼마, 몇 번이에요? 5번이죠. 4번으로 가봅시다. 4번 가보면요. 이거 보면요. 지구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지구 내부 구조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거기 나오긴 나왔는데 누구야? 당연히 지진파죠. 그래서 지진파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지구 내부 구조와 지진파의 속도 분포의 관계를 갖다 보는 거예요. 속도 분포와 밑에 거 보면 지진파의 암형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림을 갖다 그려놨습니다.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가에서 지진파의 속도 변화는 지각과 맨틀의 경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지각과 맨틀의 경계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2900km 지점으로 구텐베르크면이라고 부르죠. 맨틀과 핵의 경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기억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알겠죠? 그럼 니은으로 가보죠. 니은. 니은 가보면 나에서 A에는 P파와 S파가 모두 도달하며 C에는 S파가 도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A. 여기죠. 0도에서 103도까지입니다. P파와 S파가 모두 다 도달하는 구간이죠. 이 이후에는 P파만 도달하는데 여기는 P파와 S파 둘 다 못 도달하고요. 110도 부분에는 약하게 P파가 도달하죠. 약 P. 그죠? 여기는 뭐예요? 다 P. S파는 외액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오죠. S파의 암용대가 그래서 103도에서 180도까지가 S파의 암용대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어때요? 맞는 말이죠.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P파와 S파 다 도달하지만 여기는 도달하지 못하죠. 그죠? 됐습니다. 디귿. 이것도 뭐 너무나 많이 맞춰가지고 굳이 입이 너무 아픕니다. 설명하기에. 자, 디귿. 나에서 각거리 110도에 약한 P파가 관측돼서 내에게 존재를 레만이 알아냈잖아. 더 이상 할 말이 있니? 알겠어요? 레만이 이거 알아냈잖아. 이거 그냥 레만이 이거 알아낸 사실이야. 뭘 알아냈어? 왜 내에게 경계 알아낸 거야. 레만이. 레만의 할머니 있잖아. 이거 구텐베르크면 맨 위에 모우로비치치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제일 처음 했으니까. 모우로비치치, 구텐베르크, 레만 이렇게 가잖아요. 됐죠? 다 몇 번입니까? 이것도 5번이네. 5번 대행진이네. 5번 대행진. 자, 됐어요. 5번으로 가봅시다. 아, 이거 갑자기 또 정답률이 쭉 떨어져. 쭉 떨어져 이게, 정답률이. 자, 이거는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대류기동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지도로 나타낸 거고 백애너가 대륙이동설의 증거로 제시하지 않은 걸 갖다 얘기하는데 약간 내신성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1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1번부터. 자, 백애너가 대륙이동설의 증거로 제시하는 애들 한번 얘기해볼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양쪽 대륙은 고생대말, 습곡산맥의 분포의 연속성이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배웠냐면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지질구조가 연속적이다. 지질구조의 연속성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증거 맞죠? 1번은 맞는 말이야. 오케이, 맞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2번. 2번은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요. 빙하 퇴적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빙하의 분포 및 흔적 이렇게 배웠어요. 대표적인 백애너의 대륙이동설의 증거로 우리가 채택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자, 그럼 3번 가보죠. 3번. 3번 뭔지 한번 얘기해보죠. 3번. 3번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양쪽 대륙에서 메소사우루스 화석이 발견됐는데 자, 멀리 떨어진 화석에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는 거죠.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죠? 뭐 나왔어요, 여러분들?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고. 이거 뭐 남았어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해안선이 일치 남았잖아. 그럼 4번 보세요, 4번. 4번 뭔지 보면은 알 수 있겠죠. 4번. 4번 뭐 나왔어요? 아, 고지자기 질문이 나왔네. 고지자기 질문이. 이거는 증거가 아니라 증명해 준 거죠. 이걸 통해 가서 대륙이동설이 지지받잖아. 오케이? 대륙이동설의 원동력을 설명을 못했는데 이거는 지지해 준 이론이에요. 백예너가 이거 알았다면요. 자기 살아생전에 대륙이동설이 뒷받침 되는 걸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동그라미 칠 뻔했네. 원동력을 설명을 못해가지고 백예너가 욕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증거가 아니에요. 이건 뒷받침해 준 결정적인 증거가 돼. 결정적인 증거가 돼. 그래서 백예너가 주장하지 않았어요. 알겠죠? 1950년대가 돼서야 이게 나옵니다. 백예너는 1930년에 사망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나왔네. 해안선 일치. 멀리 떨어진 대륙의 해안선 일치. 이게 원래 모티브가 된 거잖아. 해안선이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걸 보고서는 대륙이 이동한 거 아닐까? 이런 거잖아. 그죠? 됐습니다. 간단하죠? 5번까지 풀었습니다. 6번부터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